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당시 직원으로 일한 강충강 여사가 100만 달러 상당의 유산을 연구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. 국가연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 중인 강 여사를 7일 대전 본소로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지난 8월 박종승 ADD 소장 앞으로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강 여사가 ADD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유산 기부 의사를 밝힌 편지였습니다. 강 여사는 1970년 8월부터 1972년 3월까지 신흥균 초대 소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미국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해 24년 동안 미 교육청에서 특수아동평가와 상담 분야에 종사했습니다. 강 여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성장이 자랑스럽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 국방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부 결정이 한국 국방연구 분야 기부 릴레이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. 박종승 소장은 강 여사의 애국심이 빛날 수 있도록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 연구 개발에 전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